올해 3분기에도 금융권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대출 잔액이 늘고 연체율도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금융권 PF 대출 잔액은 134조 3천억 원으로 6월 말보다 1조 2천억 원 늘었습니다. PF 대출 연체율은 2.17%에서 2.42%로 0.24% 포인트 상승했습니다. 업건별로는 증권사의 PF 연체율이 13.85%로 가장 높았습니다. 금융위는 일부 대규모 사업장 연체가 반영된 결과라며 상호 금융권 자본과 충당금 적립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업건 전반의 리스크로 번질 가능성은 작다고 분석했습니다.